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천 계곡 일대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 편리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새롭게 단장한 가평계곡을 찾아 살펴봤습니다. 푸른 계곡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부터 잘 닦인 산책길과 쉼터, 물놀이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과 화장실까지,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가평천의 모습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농산물 판매장, 주차장과 같은 필요한 시설들을 제안했습니다. 추후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시설들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계곡이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 시군의 13개 청정계곡에 총 614억 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만듭니다. 아직 공사 중인 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국방부 소리 김태희입니다. 감사합니다.